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대일리신문의 일면 톱기사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어래 고향지청에 재직하고 있는 이근정 검사가 파주경찰서가 도태호 변호사와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그런 파주어래 공문수 위조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근정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불구하고 파주경찰서가 계속해서 미적거리는 그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름 다룬 것은 그러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인 파주선관위 파주선관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파주선관위보다 상위단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파주 선거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대일리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향지청 이근정 검사 경찰의 파주선거 고발사건 두 차례나 보완수사 지시 깔아뭉개고 모른 채 않은 경찰 나락골이 이 모양이니 부재는 4.15 총선 재검표 5번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월처럼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로 추정되는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선거구가 파주을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뭉기는 경찰 그런데 제야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서 바로 득표수가 이동된 점검을 조작값 30%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공대일리신문에 일면에 이렇게 실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참 여기 공대일리신문은 제가 2020년도 8월달에 그냥 이대로 그냥 4.15 총선을 묻어서는 안 되겠고 이걸 좀 더 정리정돈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국내 그 어느 유수의 언론 매체에서 볼 수가 없는 선거란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시간이 있으시게 되면 이 공대일리신문에 선거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취재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공대일리신문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대일리의 자율구독 안내를 보시고 힘을 대주시게 되면 누군가는 이 선거 문제를 다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해나갈 예정인데 여기 여러분들 이 파주얼레는 박정 의학원 출신 학원장이었죠 박정식하고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기는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두 장이 나왔고 또 붉은색 하살집 투표지가 한 장이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붉은 하살표 이 배춘잎 사전투표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고 이거는 뭐 사인을 그렇게 찍으라고 요구하더라도 결국은 다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이게 이제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가 다르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 만든 그런 투표지를 다 투입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원래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사전투표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출력해서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그걸 투입한 겁니다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는데 그 인쇄기를 이제 사용하는 데 조금 쉴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인쇄지가 처음에 뭘 여러분들 인쇄해낸 인쇄기인가 하니까 비례대표 투표지 그게 이렇게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이 색깔처럼 그거를 여러분들 한 데다가 그 다음에 지역구를 여러분들 인쇄기를 돌렸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중복으로 인쇄가 되는 배춘입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100% 이상 인쇄된 거죠 사전투표지가 인쇄됐다는 그 자체가 바로 부정선거에 정근 겁니다 사전투표지는 절대 인쇄돼서 안 되고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이제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에 좀 터기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투표록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파주월 금총 이동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실수로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는 20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투표록에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또 당일 투표지 가운데 절치선을 찍지 않는 절치에 찍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투입된 한 장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의 투표록에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양당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데 재검표를 했는데 단 한 장도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찍지지 않는 그런 게 관리관 날이 넘는 투표지 20장이 재검표장에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그게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안산시장선거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놓쳤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절치선을 여러분들 찍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된 것도 재검표 과정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 그렇게 파주 선관위에 지시를 하니까 그 명령을 받고 시간이 빡빡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빡빡했으니까 그냥 사전투표지도 모두 다 인쇄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 또 11월 달에 파주의 재검표장에서 출연한 모든 그런 투표지는 새로 투입한 투표지인 거죠 새로 투표했는데 이 양반들이 끝까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은 20장이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못 챙겼던 겁니다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으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거는 다 논리하게 하는 거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 투입했느냐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 투표일 사이에 4박 5일처럼 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지역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던 사전투표함을 어떤 식으로 개봉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빠단 신권 다발 같은 그런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검표장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또 두 번 투입을 한 거죠 개표가 끝난 이후에 또 한 번 완전히 뭐죠 법원의 정거보전 명령이 떨어지니까 투표함을 다 통을 다 갈아버린 겁니다 이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중앙선관위 차원의 일입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와 함께 더해줬지 않습니까 이 파주월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보게 되면 착한 규칙이 이런덜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박용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2,402표 가운데 30% 3,721표를 훔쳐가지고 박정한께 더해준 겁니다 변지해 않게도 30% 훔쳐가지고 3,857표를 여러분 더해준 거죠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고 이거는 누가 했습니까 이거는 파주선관위가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선관위의 합동작전을 통해가지고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2016년도에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자를 분석해보게 되면 어떤 조작 증거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박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를 공짜로 얻었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큰 격차인 플러스 12%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영호 미래통합당 후보는 표를 빼앗겼으니까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3%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조작을 안 했으니까 박정희의 사전투표 득표율이나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한 겁니다 플러스 1% 황진아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한 겁니다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기가 찬 거는 이 사람들이 표를 그러면 이렇게 박영호 후보가 3721표를 빼앗겼는데 어디서 빼앗겼는가 다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박영호 후보한테서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지 변지혜 후보한테서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지 다 이렇게 다 조사가 되는 거죠 문산업에서 박영호 후보한테서 635표를 훔쳤네요 변지혜 후보한테서 20표를 훔쳤고 파주업에서는 박영호 후보한테서 281표를 훔쳤고 변지혜 후보한테서는 8표를 훔쳤네요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는 거 아니까 우리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정확하게 이것을 다 발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럼 뭐냐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떨어지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는 전산 조작이나 다르니까 선관위 발표에 맞춰서 표를 여러분들 다 갈아버린 겁니다 투표함 속에 국민들이 던진 건 다 파세나 소각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 작품입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파주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관위 작품이고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다 이렇게 딱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다 대법관들도 덮고 다 덮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맨정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나라가 거의 선거에 관한 망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이걸 다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출간이 됐던 공직선거해부 시리자 도덕놈들 5건까지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참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어렵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이 악한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훔치는 일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뭐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1%의 가능성이 있으면 힘을 모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덕놈들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덕놈들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덕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